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박 4일에 전국 학생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33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18회 학생수양회 중에 가장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이번에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학생들이 맡아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잘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또 음악도 너무 잘하고 모든 것을 우리 목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유배품 미래가 너무나 희망차고 또 큰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소망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미대안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이 300명 이상의 유배품 청년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전국의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또 장차 한국과 전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믿음의 장군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저희 광주 1부에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격 가운데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들 가운데 학생 역사의 큰 부흥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강조점은 흠없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 흠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죄의 소욕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에 이르고 음란을 버리고 또 흠없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질 때 우리가 흠없는 자들로 보존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정한용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음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명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채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대충대충 살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늙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선악간의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날이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영볼에 차거나 이런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장난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고면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절이 무엇이었죠?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순을 더 떠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흠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이 말씀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거룩도 어려운데 이제는 온전한 거룩 우리말에는 온전한 거룩인데 영어는 sanctification holiness를 넘어서서 성화에 이르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정말 흠 없는 자, blameless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소망을 영접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하게 배우고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 또 흠 없는 자로 보존되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장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섭시다 영적인 무장에 힘씁시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술취함과 방탄함으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는 그들이 밤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 사탄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에 죄를 짓고 이런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죄의 세력을 온몸으로 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배격하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구원함을 받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스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의 성령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가하지 말고 빛된 삶을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의 문화, 어둠의 사람들, 어둠의 매체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와서 빛을 가까이 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열면 하늘의 신령한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영역을 덧입고 점점 우리의 생각을 밝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지 않는 사이트를 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엄습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무죄하게 되고 무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순간 확 빛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빛으로 충만화되어서 빛의 사자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강에도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어둡고 그냥 찡그리고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빛이 나서 나중에는 아주 정말 빛의 사자처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적으로 빛돼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빛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빛의 찬송가를 부르고 빛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그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엉풍기를 꺼주세요 사도바울은 빛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호심경이고 하나는 투구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입던 이 호심경 우리 가슴 부분을 다 방어하는 호심경 그리고 머리를 방어하는 투구가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데 가슴에 뭐가 있죠?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살이나 창에 찔리면 이 심장이나 폐나 간이 상하면 죽죠 우리의 영적인 가슴 속에도 나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급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슴은 정서적인 것이 가득하고 인간의 머리는 지성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정서와 영성을 좌우하는 이런 요소가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공격을 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정서적인 공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것을 호심경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했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어서 주님과 관계성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꾸 불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빼앗아서 허탄한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불신이 될 때마다 믿음과 관계 되는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오 보이지만 반드시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꾸 믿음장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아무리 사탄이 불신을 심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외쳐야 합니다 우리 이사물 승사임은 핍박이 오고 힘들 때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도록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쓰고 또 외치고 암송함으로써 모든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내가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런 나의 순수한 마음을 빼앗고 허탄한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외치어야 합니다 신명기 육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와를 사랑하라 요하에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성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꾸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아무리 사탄이 내 마음을 빼앗고자 해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굳게 붙들고 또 사랑이 더 깊어지고 경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슨 호심경을 붙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확인하고 자꾸 되뇌이고 그렇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호심경을 붙이고 어떤 사단의 보라살도 어떤 유협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구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는 얼마나 중요한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허물과 약점과 무슨 죄에 넘어지면 사탄이 생각을 하도록 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정말 목자 맞아? 에이 뭐 십자가가 너의 죄를 사했어? 제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불신과 또 사탄이 송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의 투구를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그냥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라 이미 나는 사단으로부터 해방은 되었다 치러급했다 비록 광야에서 우리가 민숙이 살펴본 것처럼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훈련을 받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시 사단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불신적인 생각을 심어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확실한 구원의 투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딱 붙이고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학생 생활 때 게이메시지를 전한 춘천센터의 황사무엘 목자님은 학생 시절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풀타임으로 살고자 스템 목자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양들을 돕는 목자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양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더군 어떤 학생이 목자님 때문에 양들이 떠나요 이렇게 말하자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자님 때문에 떠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기 너무나 자격지심이 시달려가지고 소양강 다리를 올라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춘천에 사니까 그냥 소양강 다리 올라가서 떨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와 4명이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한 생각 안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누가 보금 23장 34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때 소양회 때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양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의지로는 내설 곳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 사양들을 보내주시고 목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덧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지라도 공원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반드시 투구를 씁니다 머리에 총 한 방이라도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심는 거예요 불신적인 생각, 쏘리한 생각, 모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자님들에 대한 자꾸 오해와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가지고 이 생각이 휘말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미 나에게 보장이 되었다 아무리 내가 실수와 화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다 이것을 굳게 붙들면 어떤 사단의 송사와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에 덕을 채우게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 간에 덕을 세웁시다 앞에 첫 번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투쟁할 때 어떤 무장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가 어떤 힘을 쓸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동지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옆에 사람 남동지 김동지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 동지들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혼자 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혼자 싸웁니까? 군대를 이루어 싸우잖아요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하지 않으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사선을 넣는 심령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곤면해주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고가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약점을 꼬집고 비판하고 또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곤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주고 너는 이래서 훌륭하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곤면하고 칭찬해주고 부족에도 감당해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신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시기하면 같이 망하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지면 같이 성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며마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를 가장 귀여기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는 모임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리더를 말합니다 리더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여기라 영어성계에 보면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해라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 영적인 질서가 세우려 내가 선배를 존경하면 나의 후배도 나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내가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비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반드시 비판합니다 우리는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순종할 때 그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국학생 수강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주니어 스태프 목장님들이 4개월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요나다 목장님은 준비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추식 목장님은 아이스브레이킹을 맡아서 처음에 모일 때 얼마나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숫자가 320명이야 숫자가 한 100명 얼마 될 줄 알았는데 320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서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세워서 연구를 해가지고 시도를 해서 아주 처음 시작 때부터 사람들이 확 웃고 마음이 확 열려서 말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장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큰 성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는 데 있어서 파트장, 여행 목자, 팀장, 또 1대1 목자님 이 세우신 종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잘 따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성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공동체 속에는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이적 분야에서 규모가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규모가 없는 자 뭐 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모임에 쫓아오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지도 못하고 빙빙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고 따라오지 못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제께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지파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뽑으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다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도 과거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심이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니라고 문제가 많아도 끝까지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규모가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이들을 참고 인내하고 자꾸 감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점점 성장해서 동력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논리가 지배하죠 내가 받은 만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자꾸 선을 행하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이 잘해 주는 사람만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관대하는 마음과 인내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이 점점 그 품에 담기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참고 감당하고 섬길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잡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자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까 불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성 부르는 건 할 수가 있어요 별 생각 없으니까 막 따라서 불러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꽃길만 걷고 싶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화나고 실망스럽고 기분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 대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맘에 안 들면 화내고 그게 인간이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신자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플라스틱 스마일을 하면서 기쁜 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리조이스 하라 조이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Always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기쁜데 실제로는 짜증나고 화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안 기쁘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안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과정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실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을 볼 때는 막 감정이 울그락포락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승리한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는 전혀 감정이 여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재방송을 볼 때는 아무리 선수가 실수를 하고 난리를 쳐도 별로 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 귀엽게 보이고 저러면 안 됐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의 승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얼마나 요동칩니까 사람의 감정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사람들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편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 당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다고 숨쉬고 기분 나쁘면 숨 안 쉬는 사람 봤습니까 기분 좋아도 숨 쉬지만 기분 안 좋으면 숨을 몰아 쉬어요 더 힘드니까 숨을 더 몰아 쉬잖아요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와서 이 추위에 덜덜 뜨면서 20도 30도에서 참 고통합니다 이번에 학생 수양에 러시아 청년 두 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징집력이 떨어져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목자님들의 대접을 받고 수양에도 참석하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상을 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당군 이래 최대의 정말 얼마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척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새끼 밥 먹고 두 발 뻗고 잠을 잘고 이 자리에 건강해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7시간 버스 타고 속초까지 가서 수양을 했는데 가는 동안에는 야 왜 이렇게 멀리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지 차라리 목포나 이런 데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은혜 받고 오니까 7시간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짜잘한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빅픽쳐를 봐야 돼요 큰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조각조각 맞추는 거를 네? 퍼즐 퍼즐 퍼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다 퍼즐이에요 퍼즐이 퍼즐 다 섞어놓으세요 엉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나중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만들고 계신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난리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가장 최후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연료가 성령으로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안 가니까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죄를 몰려야 합니다 죄가 성령의 불을 끄기 때문에 죄를 몰려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하지 말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절에서는 애연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연은 개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개시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지켜라 오늘날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자유주의 사상이 넘쳐나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신화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게 유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상이 나타납니까? 취사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믿어 그러나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은 안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성이 없어요 교회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경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용하시기 보면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보고를 내려서 축복을 내려보여 주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대신에 티끌과 먼지와 온갖 재앙으로 저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학생 수양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소감을 써서 발표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다일 형제가 수양회 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그냥 등록을 해놓으셔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양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첫 시간부터 마음이 확 열려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졸음을 쫓고자 커피를 세 잔을 마셔가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밤늦게까지 찬양을 부르는 자기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감을 아주 깊이 있게 써서 대표 소감 강사로 뽑혀가지고 저렇게 은혜롭게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국 수양회 때는 우리 광주 일부가 찬양의 법을 맡아서 섬깁시다 이렇게 통 큰 제안을 해서 우리를 놀라겠습니다 다른 우리 학생들도 다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애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보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약과 같습니다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정말 축복하는 양약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을 봅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헤아린다는 것은 테스트해라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이 거짓 선지자들 다음 주 우리가 배울 텐데 이런 사람들은 테스트를 해보고 악한 것은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고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고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고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고룩하게 하사 God sanctify you 또로에 또로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참 성화를 시켜주셔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루그라고 하면 됐지 뭐 sanctify guy도 아는가 근데 거기 보세요 주의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십니다 작년 우리 여름장에 때 연극했죠 뭐 연극했죠? 춘향전 참 이도랑과 같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참 전승기 목자님 이렇게 하고 왔던가 누가 왔지 하여튼 왔는데 아니 신부가 변심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신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참 변사때 아무 유혹도 다 불러지고 끝까지 흠없이 참 보존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주영아 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흠없이 보존되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마지막 날 재림하실 주님을 흠 없는 상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의 짠짠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장짝 흠 없는 자로 보존해 주실 우리의 영과 홍과 몸이 영과 홍과 몸이 육체와 영혼이 깨끗한 자로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일에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가 성결화해라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믿부시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성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청양회 때 마지막 강의를 전한 이 목자님은 30대 초반인데 인재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영화과에 가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20대를 완전히 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님이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새벽기도를 맡아서 섬겨주시겠습니까 아니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새벽기도를 맡아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국영화과 놔두고 물리치료과에 편입을 해보세요 이분은 영국영화의 한 사람이라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과사라 물리치료과 이과는 맞지도 않아요 편입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는 모든 감옥의 올 에이프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목자님이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도 온 거를 안 봐요 영국영화과를 나와서 그런지 완전히 그냥 100% 다 외워가지고 배우가 모노드라다시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하는데 무슨 60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야 과거에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자제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대산론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려요 바울 같은 백전도장에 기도가 필요할까? 아니에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산론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빚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혼이 정말 정결한 자로 주님 오시는 날에 보존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스몰 디시전 작은 일 매일 일왕식 먹는 것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것 예배에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것 모험에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면 그 작은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성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